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3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CPI 관련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밤에 좀 지표를 체크해 봤는데 사실 예상치가 8.8%였는데 9.1%가 나왔어요.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8.8%를 또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도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 rose 9.1% 인 쥔, even more than expected as consumer pressures intensify. 네 바로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CPI가 예상을 깨고 전년 대비 무려 9.1% 올랐습니다. 전망치인 8.8%를 뛰어넘으면서 약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물가 억제를 공헌한 미국 연준 쪽에서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이만큼 올릴지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들도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 좀 단행이 될 연준의 FOMC 회의를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1%포인트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훈 총재 역시 이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FOMC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뉴스도 FOMC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50대 50 추준으로 0.75%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된 원인도 바로 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 내놓은 발언이었는데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또 구닥자리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에너지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월별 증가분의 거의 절반치라면서 지금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다시 한 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한 건데요. 이렇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시피 에너지 가격, 연료로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식품 가격까지 좀 더해지면서 연료와 식품 가격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휘발유 값은 1년 동안 6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란과 우유, 또 밀가루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오르면서 응심요품 가격이 12%가량 상승했다고 하고요. 또 항공권 가격 역시 에너지 가격의 여파에 올라타게 되면서 34% 급등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존 리어 모닝 컨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스와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 경제 전반에 좀 많이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지금 에너지와 음식료품 가격 이 부분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평가들 외신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정점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인플레이션도 물론 문제지만 경기 침체도 하나의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경기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외신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 IMF 쪽에서 또 GDP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IMF again cuts US 2022 growth forecast to 2.3% as consumer spending calls. 네 이번에 미국 쪽에서 소비가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IMF 쪽에서는 GDP 성장률을 다시 한번 책정을 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시스템적인 위험을 제기할 것이라고 IMF는 주장했는데요. 전일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팬데믹에서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수요 또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압박을 받았고 또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될 경우에는 연준이 더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고 또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연준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정책금리를 1.5% 인상을 했고 앞으로 몇 달 안에는 2%에서 2.5%가량 추가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더 큰 긴축 움직임에 나설 경우에는 또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IMF 쪽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에 연준 베이지북도 좀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담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의 맥락이 비슷했는데요. 미국 연준 쪽에서 공개한 이번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봤을 때 최근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면서도 몇몇 지역에서는 수요 둔화 조짐이 커지고 있고 또 5개 지역에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성장 속도는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 관련해서는 또 이제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미 미국 쪽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고 또 이에 따라 소비자 지출까지 감소했다고 봤는데요. 재고가 쌓이게 되면서 신규 자동차 판매 등도 대부분 지역에서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또 제조 활동 역시 다수 지역에서 공급망 악화와 또 인력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서 IMF 쪽에서는 수요까지 회복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공급망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좀 수요가 많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오히려 소비가 둔화됐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경제는 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기관들에서 이러한 비슷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약간의 시장에 우려감을 키우는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체크해 볼게요. 개별 종목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개별 이슈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관련해서 바로 기사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좋지 않았고 평가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떤 협력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멘트 살펴보시죠. 넷플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광고 지원 상품을 함께 개발할 때 기술과 매출 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는 광고가 붙은 스트리밍 서비스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낙점했다고 현지시간 13일 밝혔는데요. 이번 협력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능력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료 가입자를 크게 늘린 바 있지만 올해 들어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여기서 경쟁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넷플릭스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을 하는 일환으로 광고를 붙이는 대신에 비용은 낮춘 구독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넷플릭스 쪽에서는 광고를 붙이는 것을 좀 멀리하고 유료 서비스만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입지가 많이 낮아지고 있자 다른 서비스 업체들과 비슷하게 광고를 붙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OTT 업체와의 조금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광고용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봤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